아빠, 토요일날 선생님이 아빠 모시고 오래. 토요일날? 왜? 너도 시험 꼴찌했어? 아니야. 또 짝꿍 깨물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빠랑 함께한 나이라서 미니 운동회 한대. 미니 운동회가 뭔데? 요즘 옛날처럼 운동회 크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밤별로 해요. 아빠 와서 반 애들한테 필자 사줘야 돼. 내 약속했어. 그래, 그러지 뭐. 토요일이면 너 중국 가는 나라 아니야? 아, 맞다. 출장. 깜빡했네요. 깜빡하게 다르지. 출장을 깜빡해? 그럼 밥 먹는 건 깜빡 안 하냐? 숟갈 대는 건 깜빡 안 해? 뭐야, 그럼 아빠 모다? 그럼 나 누구랑 가? 나도 근데 학교 당직인데. 뭐야, 그런다고 저라고. 삼촌 시간 되면 삼촌한테 가달라고 그럴게. 삼촌? 쫙! 야, 시키. 바쁜 있으면 미리 얘기해야지. 이제 와서 그냥.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렇죠. 그걸 안 해? 너 바쁘다며, 얼른 가. 아, 혜리야 미안. 삼촌 나중에 꼭 가줄게. 왜 나 이 바쁘다며! 아, 가 그냥. 미안. 너도 가네? 그만해, 그만. 그런가, 누구랑가? 할아버지가 같이 가주신다니까. 그래, 나랑 같이 가. 나랑 내가 같이 가줄게. 아, 진짜 뭐야, 이게. 아, 진짜. 신혜, 세경. 오, 줄리엔 아드씨. 신혜, 오늘 아빠랑 운동회하는 날이지. 나랑 가. 정말요? 아,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가면 돼요. 언니, 나 줄리엔 아드씨랑 갈 거야. 세경, 나 운동 엄청 좋아해. 세경은 다음에. 오늘은 내가 갈게.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It would be my pleasure. 우리 블리인 아래씨, 우선 진짜 잘한다. 진짜 깜깜해. 진짜 깜깜해. 자, 모두 모여주세요. 할아버지 좀 먹어. 진짜 할아버지 먹으라니까 좀. 와, 들리는 새거. 진짜 할아버지 방구 통과. 진짜 이게 뭐야. 신빈은 비가. 신빈은 비가. 신빈은 비가. 저기서, 신빈이 비가. 스포츠 비가. 잘한다. 스포츠 비가. 스포츠 비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킬! 사킬! 할아버지 땜에 다 졌잖아 할아버지 운동 잘하던더니 커피도 하나 못다 먹고 달리기도 못하고 나 공책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야 할아버지 진짜 방구 도묵이야 걱정 마. 다음에 꼭 이겨서 공채 타줄게. 마누 자식에서 뭘 참고 저렇게 키가 커이냐 하면 영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된다고요. 주리앤아. 나 주리앤 좋아하는 거 알지? 한번 봐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게임인데요. 빌어먹으려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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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 그래야. 공채 하나 타블러 이렇게 개구생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미국 놈이 애비앱이도 없냐? 수수인데 죄송해요. 하지만 게임이라. 야 주리앤아 왜 이래 이거. 몸만 딱 봐줘. 야 너 신혜 공채 많이 타줬잖아. 나 승리 깔는데 공채 하나 타주러 그러는데 말이야. 몸만 져주라. 타주고 하는 늙은이 마지막 불타니까. 몸만 봐주라. 아 아. 으아아아아아악. 희리야 하나 문게 아이였어. 공채가 막 이면 왔냐. 우리 이제 공채 탈 수 있어. 아이하하하하하. 좀만 더 무거일싸. 미스 승리 뭐하는 거예요? 가만 좀 있어야니. 희리야 선진쟁자. 왓? 너 우리 사진도 찍어? 없습니다.